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혼하거나 실패, 애군이 있는 기관상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화위가 무슨 뜻이냐면 귀가 마치 꽃이 활짝 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을 개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화위, 빈천. 꽃이 핀 귀는 가난하고 선한 귀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화위는 윤곽, 윤곽을 테두리라고 합니다. 윤곽이 꽃이 펴 있는 듯한 모양이고 빛깔은 누런 빛을 띄고 있으면 파산한다. 이렇게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화위, 귀의 모양은 이게 개화위입니다. 먼저 윤곽 테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두리가 보통 귀가 이렇죠? 동그스름합니다. 그런데 이 개화위는 이 테두리가 들수록 날수록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곽이라고 합니다. 이 곽은 모양새가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꽃잎이 활짝 벌어질 시 이 곽이 보통 사람들은 튀어나와 있지 않는데 이 개화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곽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귀를 개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화위가 누런 빛을 띄고 있으면 파산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뭇잎이 누런 색깔이죠? 가을이 되게 되면 나뭇잎이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죠? 그러한 위치로 누렇게 색을 띄고 있으면 파산한다고 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파산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물로 한번 개화위를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내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런 길을 개화위라고 합니다. 이 곽은, 내곽은, 이 내곽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튀어나지 않은 분보다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이분은 배구선수 이다영 씨입니다. 이다영 씨기도 전형적인 개화위입니다. 이 곽이 튀어나와 있고 윤곽을 한번 보십시오. 테두리가 둥그스름하지 않죠? 들쑥날쑥하죠? 이런 길을 개화위라고 합니다. 이런 개화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제목의 적처럼 이혼하거나 실패, 애군이 있는 그런 기관상입니다. 이분은 누군가가 아니면 정유라 씨입니다. 정유라 씨의 기도 개화위입니다. 이 개화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고 애군이 사자드는 그런 기관상입니다. 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소리를 듣죠? 그래서 관상학적으로는 최첨관이라고 합니다. 듣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혼하거나 실패, 애군이 찾아드는 기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기관상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